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안전고리는 고소작업자 안전관제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로 작업자의 위치와 고도감지, 안전고리 체결감지, 미체결시 알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고리 체결감지 시스템은 고소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을 시 작업자에게 경보 알람을 울리고 안전관리자에게는 스마트 안전플랫폼을 통해 미체결 작업자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결합형 안전고리 체결감지 하드웨어를 통해 고소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여부, 작업위치, 작업고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최상의 고소작업 안전시스템을 실현합니다. 결합형 안전고리 체결 Burke 결합형 한 부분으로 수집하여 최상의 고소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